박성용 네 2번 성취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뭐가 안되는데요? 안돼 연습 안했는데 그러면 딱 맞으면 되죠 뭐 자 알파벳 불러주세요 알파벳 이름? 이거하고 똑같죠? A A S A 이걸 좀 몰라요? C C A T N A T A N T 뭐해서 무슨 소리 내나요? A A A A A A A A A 얘들이 뭐해서 내는 소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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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A B A A 여기 A는 뭐? 여기서 내는 소리 N? N 소리냅니까? N은 느 소리내죠 요까이 소리가 좀 이따 가져가시고요 요까이 내는 소리가 뭐예요? 써있네 이거 못 읽어요? N이잖아 N A하고 느 받침 니은하면 N 안 돼요? 꼭 이거 써야 됩니까? 이거 뭐예요? N 이건 뭐예요? A 이건 뭐예요? A 이거는요? O 그럼 이건 뭐겠어요? N ON 이거 써야 돼요? 아니요 ON이죠 ON 네 그래서 AN이 내는 소리는 얘가 둘이 붙어서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N N 그 다음에 T가 내는 소리는 T 그래서 합쳐서 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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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는 뭐? 에이 내가 어 A 정확하게 에 에 아 어 중에서 거기서는 에 엔는 항상 엔는 항상 D T는 항상 T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합쳐서 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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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엔트 알파게트 불러주세요. A A 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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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수고했어 혼난다 똑바로 공부 안해오면 네 그러면 다음에 글자 이름 엔트 T라는 글자가 있나요? T T T T 모여서 엔트 엔트 근데 알파벳은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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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엔트 엔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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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 L E 에이 에이 P P L L E E E L E E L E E E 에 아니 여기서 내는 소리 에 피 아니에요? 피가 내는 소리가 뭐겠어? 피가 피 소리냅니까? 피는 티가 무슨 소리네 티가 티요? 트 티가 트 소리나면 피는 무슨 소리낼 거 같애 시 피는 푸 소리나겠지 뭐 티가 트이면 피는 푸겠지 푸 여과의 소리 에프 그 다음에 엘이 내는 소리 아우 그 다음에 이가 원래 내는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이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이는 뭐? 이 에 어 이는 뭐? 이인데 끝에 오는 이는 소리가 안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애플 애플 오케이 그래서 소리 애플 애플 쓰기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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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엘 알파벳 알파벳 비굴자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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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 L I I G A T O R A L 얘가 뭐라고? 글자 이름 한번 보자 어.. 이 글자 이름? I G 소문자 대문자 R 오케이 알파벳 뭐라고요? A L L I G A T O R 뭐여서 내는 소리? 뭐여서 내는 소리? All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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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소리 A A F F L E F F L L L L L L 그 다음에 내는 소리 아까 가르쳤었는데 L 그래서 여과의 소리 L L 그 다음에 아이는 E 여과지 L L L E L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A A A 그래서 여과의 소리 L E L 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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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i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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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이름 아이 아이 아아 그래서 소리 그래서 요렇게 소리 게이터 게이터 엘리 게이터 게이 그래서 여러가지 소리가 있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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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중에서 얘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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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요 에이 됐거든요 에이 내 이름을 불끄니까 게이지 게이 게이터 그 다음에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아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 아이 이 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아이는 뭐 아이 이 어 아이 이 어 아이 이 어 중에서 여기서 아이는 이 이 그 다음에 여기 에이 그 다음에 오가 내는 내가의 소리 오 내 이름을 불러줘 오 오 아 어 오는 뭐 오 오 아 어 오 오 아 어 오 오 아 어 오 오 아 어 어 중에서 힘 빠져서 어 오케이 그 다음 지가 가진 두가의 소리 그 지 그 지 같은 지야 그 지 같은 지 그 지 같은 지 지는 뭐 그 지 이 중에서 여기서는 그 그 그래서 얘 소리가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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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리 오 다 합쳐서 엘리 게이 털 알리 게이 털 에이는 뭐 아 에 네 가지 다 에이 에어 어 에이 에어 어 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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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이피 다 합쳐서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에이는 뭐 에이 네 가지 다 에이 에 아 어 아이는 아이는 슬리피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 이 어 아이는 뭐 아이 이 어 쥐는 뭐 뭐 같다 그랬는데 거지가 아니고 그 쥐 오는 뭐 오 오 아 오 아 어 오 오 오 이 글자 이름이 오가 아니고 오우야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줘 오우 대표 소리 두가지 오 아 힘 빠졌어 오 오 아 어 알은 뭐 어 인데 이 어 소리는 언제든지 없어집니다 힘이 없어서 아 아 오케이 그래서 소리 에이 에이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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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털 잠시만요 소리가 뭐라고요?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써볼까요? 엘리게이터 글자 이름을 얘기해야죠 이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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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소리나 엘 근데 두개 그래서 역가의 소리 에이 엘 엘 이 소리나는 글자 아이 아이의 세 가지 소리 뭐?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아이 아 아이 이 어 아이는 뭐? 아이 이 어 아이 이 어 아이는 뭐? 아이 이 어 중에서 이 에이 엘 에어 이 엘 엘 엘 엘 엘 엘 그 다음 그 다음 게이 소리나는 글자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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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 누가 낸다 했습니까? 쥐 엘리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예소리가 게이 게이 그다음 이소리 남았네 털 털은 진짜 I'm hungry too 털 막 하니까 안 풀린다 티가 T O 소리나 한 글자 O R 소리나 한 글자 I'm hungry O 뭐였지 R 그래서 얘가 내는 소리 털 털 다 합쳐서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얘 발음이 이상했었구나 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둘넷 하난데 다 모여서 알파벳부터 불러주세요 I'm hungry too C C A A T T 뭐여서 내는 소리 I'm sleepy too I'm hungry I'm hungry 플래스 카드에서 따라하면서 안했나요 I'm not hungry 닦아먹고 있어 한둘 뭐였지 I'm thirsty I'm thirsty I'm not thirsty I'm not thirsty I'm not thirsty I'm not thirsty I'm thirsty Cat 뭐라고? 뭐라고요?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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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Cat and you 하나씩 소리 여기서 나는 소리 C C C C C C C A A I'm hungry Yeah I'm hungry too T T 다 합쳐서 K T입니까? Yeah A 다 합쳐서 소리가 뭐라 그랬어 I'm sleepy too A C C I'm hungry Nap Nap I'm not hungry I'm not hungry I'm sleepy I'm sleeping C가 가진 누가의 소리 I'm not sleeping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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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leeping S-k 아이는 뭐? 안 가래서 노래야? 아이는 뭐? 아이 이 어 에이는 뭐? 에이 에 아 어 이는 뭐? 내 이름을 불러줘 이 이 에 어 이는 뭐? 이 에 어 이 에 어 지는 뭐? 그 그 지 그 지 같다니까 그 지 씨는 뭐? 스크 씨는 뭐? 스크 스크 그래서 여기는 스크 중에서 크 됐고 크 에 트 합쳐서 캣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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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씨 씨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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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에이 에이 티 합쳐서 캣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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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치시고 알파벳 쓰기 스케도 해 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 타줘 뭐가 맨날 안됩니까?